바우세미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백화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이 꽃대 하나에서 꽃이 14 석리가 이렇게 이쪽에는 있구요. 이쪽도 그렇습니다. 이게 백화꽃인데요. 이렇게 피어있을 때 인증사슬 찍어놓는 거랍니다. 그리고 글라디얼루스가 글라디얼루스도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요. 이게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장미는 장미는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러는데요. 하얀 장미도 예쁘고 노랑 장미도 예쁘고 엄청 예쁘지 않나요? 장미가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런답니다. 은근히 좋아하는 색상을 많이 장미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한여름에도 장미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수국은 이제 수국은 이렇게 변이종 수국이에요. 미색이로 됐다가 이렇게 보라색이로 됐다가 나중에는 분홍색이로 됐다가 그런답니다. 이게 수국이 은근히 예뻐요. 가지치기도 쫙쫙쫙쫙 해줘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잘려주는데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우리집 텃밭에는 꽃나무도 심어놨지만 야생아서부터 도덕서부터 봉선화꽃도 이렇게 심어놓고 텃밭에 가일들도 주렁주렁주렁 가일도 심어놓고 그랬답니다. 가지꽃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가지꽃인데요. 가지꽃 보면 은근히 예뻐요. 이쪽으로 가지꽃 이게 가지꽃이랍니다. 예뻐요. 가지도 주렁주렁주렁 열리고 바오세미농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요즘에 이제 백도라지랑 흰 도라 보라 여기 백도라지하고 보라색 도라지하고 꽃이 활짝 활짝 피고요. 이쪽에는 이제 도라지가 야생도라지가 쫙 자라고 있고요. 밤나무에 송이가 밤송이가 제법 크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텃밭 농사에 이렇게 오이가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100개 중에 60개 사는 게 이렇게 가끔은 따가지고 제가 오이지를 담그고 오이통지도 담그고 오이김치도 담그고 그런답니다. 바오세미농원 이렇게 소개하면서 찍을 거는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쫙 오늘 풀뽑기를 했는데요. 잡초 뽑기를 했는데 잡초가 이 비름나물입니다. 제가 오늘 뽑은 비름나물이 5kg였었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5kg를 500g씩 500g하고 300g씩 제가 봉지봉지 담아가지고 20개를 준비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운동하러 가가지고 돌려주니까 옛날 생각하고 피름나물 좋아하는 분들이 비에 많더라구요. 그래서 나눔하니까 엄청 더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즐거웠답니다. 무료나눔하면 참 좋아해요. 이쪽으로 벌써 3분위로 갔네. 누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어지럽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빨리빨리 핸드폰을 돌리니까 그런데요. 찍을거는 많고 무편집이로다가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요렇게 여기 글라데올레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그냥 무식하게 20분 영상으로 찍을거랍니다. 실시간 방송을 안하니까 그냥 아 루드베키아 꽃 예쁘죠. 요즘에는 이제 목백이런 배롱나무 꽃이 아 예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게 배롱 배롱나무에요. 목백이롱이라 그래갖고 100일동안 꽃이 핀다 그래서 목백이롱 배롱나무 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바오세미농원 언두막인데요. 모기장 텐트를 요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가서 있으면 모기가 한 머리도 안 달려든답니다. 엄청 좋지 않나요? 요거 다 바오세미농원 시골집에 이렇게 행복이며 기쁨이며 좋죠? 손나무도 많고 더덕 어머 어디서 이렇게 더덕향기가 이렇게 흔들으면 더덕향기가 엄청도 많이 나요. 요게 다 더덕이고요. 쭉쭉 뻗어간답니다. 이제 더덕 꽃피기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요게 멍울멍우리죠? 요게 다 꽃피는 거랍니다. 시도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마다 시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게 멍울리멍우리 있는게 이게 이게 요기 보이죠? 요게 보이는데 요게 다 꽃이 피는 거예요. 더덕꽃 더덕꽃이 은근히 예쁘답니다. 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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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석이 고추 스무 개 심어놨더니 이렇게 아석이 고추는 주렁주렁주렁 스무 개에서 실컷 다 먹어요. 오늘도 따고 내일도 따고 그런다랍니다. 요 갓에 있는 거는요 비름나물인데요. 제가 이렇게 비름나물 뜨든 뜨든 흔적들 너무 좋아요. 아 이제 의숭아 꽃 보러 갈 건데요. 의숭아 아니다. 의숭아 꽃 보러 가기 전에 글라디얼로스도 여기 있죠. 우리집의 저온전구 저온저전구의 온도는 1.5도로 되어있답니다. 세평짜리 저온저전구 너무 좋아요. 할미꽃 구경하세요. 이거 모종 직접 제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자랑할 거는 바오세미 농원에 딱 한 가지 있어요. 할미꽃 모종 바오세미 농원에 할미꽃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 직접 제가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9cm 포트에 9cm 포트에 이게요. 1년에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자꾸만 하다 보니까 완전 종묘 상해처럼 제가 잘 키운답니다. 아 달리아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달리아꽃이 색상위로 있어요. 색이 다 다르게 이것도요. 구근위로 신고 시아 뿌려 신고 그리는 거거든요. 예쁜 색상 여기 예쁘죠? 벌써 7분 지났죠? 지나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아 뿌려서 올해 이게 달맞이꽃인데요. 예쁘죠? 분홍 달맞이꽃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와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쪽으로 천천히 갈게요. 또 빨리빨리 가면 어지러우니까 야생아꽃 구경하세요. 야생아꽃이요. 이게 야생아꽃인데요. 이게 은근히 예뻐요. 이게 엄청 더 오래 가는데요. 하늘하늘 하늘 예쁘지 않나요? 와 살랑살랑살랑 와 할미꽃 올해 씨앗 뿌린거 요거 이제 59짜리 59짜리 트레이에 옮길거에요. 시간 있을 때 옮기는 작업할거구요. 와 이쪽에 재라눈꽃 부터 재라눈꽃 은근히 예뻐요. 제가 직접 이렇게 키우는거구요. 요쪽에 바베큐 파티 세팅장도 요렇게 해놓고 한 20명 정도는 충분히 바베큐 파티 할 때 먹는답니다. 이제 국화 국화도 요렇게 요거는 춘심이고 국화이름이 요거는 보국 보국 국화고 요거는 방국 방국 국화이름이에요. 요거는 무슨 국화이냐면요. 저 저 국화 키우기 국화 키우기 요거는 요것도 방국 이네 방국 요거는 뭐냐면 천양 수정 천양 수정 천양 천양 수정 국화 가을이면 국화 꽃이 대국 이르다가 예쁘게 필거랍니다. 요거는 씨앗 뿌려서 요렇게 헹고 분홍 안개꽃 인데요. 화분에서 자랄거구요. 와 예쁘죠. 예쁨 아 이쪽에 예쁜거 있다. 내가 씨앗 뿌린거 달맞이 꽃 꽃 폈어요. 예쁘죠. 요렇게 해갖고 분홍 안개꽃 하늘 하늘하늘 야생 꽃 은근히 예뻐요. 여기는 천일 홍서부터 제가 요렇게 모종을 씨앗 뿌려서 많이 심어놓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요. 뭘 일을 했냐면요. 이거 요렇게 입꽂이를 했어요. 요렇게 입꽂이 해놓은 거 쉽거든요. 요렇게 해갖고 다육이 입꽂이 도 하면서 요거는 우리 신랑이 분재를 다가 해놓은 거구요. 예뻐요. 이쪽에 달려 대품 서부터 쭉 있고 요게 은근히 예쁘네요. 씨앗 하다가 요렇게 야생 하시 하다가 뿌리니까 예쁘죠. 내년에 또 꽃 피고 요기도 있지만 이제 천일 꽃 피기 시작했어요. 요게 천일 꽃이랍니다. 글라디얼루스 서부터 다울리아 서부터 엄청 많구요. 이제 이쪽이 뭘까요? 요게 뭐니냐 하면요. 예쁘죠. 예쁘죠. 플룩스 꽃이에요. 플룩스 플룩스 이쪽이로는 갓꽃이 갓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엄청 많아요. 갓꽃이 분홍색 보라색 보라색 서부터 하얀색 서부터 겹부르도 있어요. 갓꽃이 오래도 갓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분홍 이거 보라색 겹이에요. 여기 갓꽃 겹 예쁘죠. 생각하기에 예쁜 것 같아요. 하얀색도 이뻐요. 하얀색 갓꽃 예쁘죠. 예쁨 이쪽으로 명자나무가 제법 알이 요렇게 요게 명자나무 열매 에요. 애기시나무라고 도 그래고요. 애기시나무가 명자나무고요. 요게 열매랍니다.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쪽에 갓꽃단지에 쭉 오면 갓꽃 하얀 갓꽃 보라색 갓꽃 하얀 하얀 갓꽃 요거는 겹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겹 한 송이 색상이 요렇게 보라색도 보이고 보라색도 보이고 하얀색도 보이고 요게 갓꽃 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뒤늦게 양기비꽃도 제가 시간차를 두고 심어놓으면 지금 양기비꽃도 요렇게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우리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꽃길이에요. 양기비꽃 양기비꽃 예쁘죠? 요쪽으로 쭉 우이밭이로 올라가면 우이밭도 제가 꽃밭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쁜 것들이 엄청 많답니다. 달에서부터 쭉 너무 예쁘죠? 요쪽에 달려도 해당하는 시앗불에서 제가 갖고 놓는 거고요. 달려도 꼭 보세요. 와 날씨도 좋고 엄청 더 좋아요. 이제 제가 나리꼴 있는 데로 갈 겁니다. 저 선에는 못 올라가네.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와 요렇게 무편집 이루 제가 요거를 실시간으로 찍어야 되는데요. 그냥 실시간 귀찮아서 제가 요렇게 그냥 동영상 이러다가 찍는 거랍니다. 세미야 세미야 하고 까미야 하고 내가 사진 찍으니까 무릉무릉무릉 하얀색 달려 꼭 구경하세요. 가꼬시고요. 달려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분홍색 가꼬시고요. 요쪽으로 쫙 캐면서 와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조키도 조으시고 어기 저기 앉이고 여기 겨비로 된 의숭아 꽃이에요. 예쁘죠? 의숭아 꽃은 엄청 그만 심어놨어요. 파우스 밀동원에 요거는 루드베키아 꽃이고요. 루드베키아 꽃. 근데 루드베키아 은근히 예뻐요. 이게 이제 5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지금도 한참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백일홍처럼 엄청도 오래가요. 날씨도 좋으니까 나리꽃이 요기는 나리꽃이고요. 예쁘지 않나요? 나리꽃 이쪽에는 무늬비비추 쫙 심어놨어요. 무늬비비추도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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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피기 시작했어요. 옥자마처럼 짜 와 대박 나리꽃이 요즘 천상의 화원을 이루고 있답니다. 우리 바우세미농원은 천상의 화원이랍니다. 제가 이름 지었어요. 제가 가꾸고 사람 사서 안 가꾸고 제가 직접 가꾸는 바우세미농원이랍니다. 시골집이고요. 와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작은 연못 노래 한마디 부르겠습니다. 예뻐서 나리꽃 보면서 깊은 산 어설 길 여 자 그만 연못 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 이 고 아무 것도 살지 않 지마 먼 옛날 이 연못 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서로 싸워 한 마리 머리에 떠오르고 그 남 살이 썩어 들어가 맘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 것도 살석 게 되어 저기 분 산 어설 길 여 자그마한 연못 에 지금은 더러움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죠 노래 좋죠 양이은의 작은 연못 이라는 노래랍니다. 날이 꽃이 하도 예뻐 가지고 노래가 절라절라 나온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17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저 위에 까지 올라 갈 거랍니다. 올라 올라 가기 전에 영상 마쳐 해야지 되는데요. 그래도 저 위에도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똥산 위로 올라 가겠습니다. 세미야 까미야 그 세미가 지금 나를 보더니 까만 색은 까미야 나한테 막 달려든다. 나한테 막 달려들여요. 그래서 여기 초록 의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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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앉아서 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답니다. 바우세미농원은 직접 우리가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가꿔주는 텃밭 싫어합니다. 영롱일지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가꾸기는 글쎄 보통 이제 직장생활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퇴직하고 정년 퇴직하고 그러면 시골 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쪽에 범부채서부터 언추리꽃서부터 천지로 피었어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저희 집에 언추리꽃도 엄청 많거든요. 언추리꽃도 많은데 이쪽이 언추리꽃이에요. 이쪽으로다가 여기 단갑나무 아래에 언추리꽃 두릅나무 아래에 언추리꽃 이거 언추리꽃이요. 지리산 까치가 꺽꺽꺽꺽꺽꺽꺽 하고 이 언추리꽃이 천지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고사리동산이면서 머이동산이면서 언추리동산이랍니다. 예쁘죠. 지리산에서 볼 수 있는 언추리 언추리야 하루 와 밤나무의 밤송이가 제법 엄청 커졌어요. 조금 있으면 추석전에 저희는 밤이 영그러요. 일른밤은 추석전에 와 언추리꽃 예쁘지 않나요. 밤도 단감도 주렁주렁 열리고 여기가 다 애초기로 풀을 싹 깎아져 가지고요. 반송나무 아래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1년에 한 3번 4번정도 애초기로 풀을 깎아주는데요. 오늘 지금 이 세번째 올해는 다섯번째 정도 깎아줄 것 같아요. 요번이 세번째 깎아주는 거예요. 애초기로 나무도 싹 다듬어주고요. 요게 무슨 나무일까요. 요렇게 심어놓고 그런데 이쪽이 이제 할미꽃 동산이에요. 여기 저희가 제가 이제 할미꽃 엄청 많이 심잖아요. 그래갖고 이쪽에다가 할미꽃을 2500개 정도를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봄되면 한 4월달 그때 되면 할미꽃이 쫙 핀답니다. 반송나무가 쭉 있고요. 우리집에 반송나무 손나무가 거의 한 20년 30년 다 된 나무들이에요. 요렇게 이제 작품으로 다가 다 여기 전지로 다가 나무 전지로 기계전지로 다가 딱 예쁘게 손질해 줬고요. 요렇게 집도 보이면서 할미꽃 또 요렇게 할미꽃이요. 이거 이거 봄에 진짜로 예뻐요. 산소 그런 데만 볼 수 있는 할미꽃을 저는 집에서 실컷 본답니다. 그리고 요쪽이 뭐이냐면 요게 구절초예요. 이게 가을에 구절초 꽃이 예쁘게 예쁘게 핀답니다. 이쪽에 이제 여기 이게 뭐 떨어진 걸까요? 빨간 것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능수화 꽃이랍니다. 이 창중나무를 타고요. 이 능수화가 창중나무를 타고 저기에 꽃이 능수화 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어있어요. 오래된 능수화 이게요. 이 능수화 줄기 좀 봐봐요. 창중나무 감고서는 여기 감고서는 요 옆에 요게 능수화 줄기예요. 거의 한 3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밑에다가 하나를 능수화나무를 심어놨더니 30년 30년 동안 이렇게 줄 타고 줄 타고 줄 타고 저 꼭대기로 다가 창중나무 꼭대기로 다가 올리고 밤은 밤송이는 이제 이렇게 연그러 가기 시작해 가지고요. 벌써 이렇게 크게 됐어요. 밤송이는 엄청 크게 됐죠. 배럭나무 코스부터 예쁘다. 이쪽이 나의 운동하는 코스고요. 여기가 밤나무 뒷산인데요. 바람도 살랑살랑 부르면서 나리꽃도 보면서 예쁘답니다. 여기가 여기는 이제 옆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더덕이고요. 더덕을 쫙 심어놨어요. 올해 아마 지금 4년차 더덕들 이제 하만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만 보고 있답니다. 초록의자에서 앉아서 초롱초롱초롱 그러면서 더덕이여 은근히 많이 자라고 여기는 더덕서부터 모이서부터 쭉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밤나무 산이예요. 바로 위가 밤나무 산이예요. 더덕이에요. 여기 더덕. 야생 더덕이로 키우는 거고요. 여기 야생 더덕이 줄로 컹컹컹컹 올라가게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산에 다가 음 더덕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많은 게 같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23분까지 갔네. 원래는 실시간으로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실시간을 안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우샘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힐링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날이 꼭 구경 하면서 바우샘이 농원 해서 힐링하였습니다. 예쁘죠. 날이 꼭 찍으면서 크로즈 오프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날이 꽃이 납니다. 칠칵 24분이나 찍었네. 감사합니다. 영상 끝. 바우샘이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한여름에는 뜨거울 때 일하지 마시고요. 일사병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